자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집으로 잘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씀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혜가 짓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봐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요.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지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게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으로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면 제대로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지만 내가 잘못 깨달아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집을 잘못 짓는 집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잘못 풀어서 집을 짓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이 집의 의미는 안 믿는 자들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짓고 기둥을 다집는다. 세상의 사람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짓는 집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집을 짓는 두 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짓는 집과 복음으로 짓는 집이 있다.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저전서 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 씨를 뿌리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11절에 보면 그 집을 짓는 터를 말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둘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집을 짓 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9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이 지혜의 집을 짓는 시작은 뭐라는 얘기죠? 주를 경애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하는 건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주를 경애하는 그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원 24장 3절과 4절 말씀 잠원 2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절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10절 말씀에 주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집을 짓는 모든 것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짓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시작부터가 주를 경애하는 데서부터 짓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시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 그 성령의 의유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집을 주를 경애하는 마음 늘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집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지혜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의 시작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경애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설을 하면서 제가 여리고성 무너진 거를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이 첫 것으로 드려졌어요. 첫 것으로 드려졌다는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을 해보면 첫 것으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리고성 하나가 가난 전체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이지만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에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졌을 때 거기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리고성 뿐만이 아니라 가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난 약속하신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일곱 독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짓느냐? 지혜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 신명기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그 쉐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푸짐히 가리키고 지키도록 자녀에게 가리키라고 그러고 28장에는 그것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터전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집이 지어져서 이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지혜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세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자문서 24장 우리 3절로부터 4절 읽어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이 경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자문서 9장 10절의 말씀은 명철은 거룩한 분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알수록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집을 지을 때 지혜로 지으시는 거예요. 명철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 자꾸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족속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질수록 집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거기까지는 가난한 족속은 쫓겨났어요. 아직 나머지 다 안 쫓아낸 게 있어도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지배할 때까지 거기까지가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집들의 각종 방들은 보화로 보배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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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많은 은혜와 그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 가득 채워지구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십자가에 연합된 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 집은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받았으나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가 되어버리면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서 육의 생각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에서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주를 경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집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지 주님을 경애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가졌어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모래예요? 뭐가 안 섞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여기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어떤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열심히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서 환란이 올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을 늘 경청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가 바로 반석 위에 짐불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즉 지혜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에 집을 경고하게 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집은 내가 짓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짓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보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보금을 만나도록 보금으로 인도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율법으로 뭔가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집을 열심히 짓는 거 이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보금으로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 집을 지은 이 집 어떤 집이겠어요? 둘 중에 어느 집일까요? 그 집이 어떤 집일지를 2절을 볼 때 나와요.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짐승을 잡으며 할 때는 고기를 주기 위해서 양식으로 짐승을 잡았구나. 그런데 두 번째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거 발견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혼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를 섞은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섞은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원 23장 말씀 먼저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잠원 23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어떤 음식이 속은 음식인가? 6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까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로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섞은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속이는 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는 음식 짐승을 잡았어도 속이는 음식 또 혼합된 섞은 포도주 그것은 목에 내려갈 때 스무스하게 잘 내려가서 입에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겠으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지혜가 집을 지은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지혜라고 말하면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율법으로 기둥에 일곱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워서 그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세웠지만 그 안에 혼합된 포도주가 있는 것은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아무리 맛있는 걸 주는 것까지 잘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복음은 혼합되지 않은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혼합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순전하고 참된 포도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서 세워진 집 그러한 것에서 세워진 일곱 기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 같은 숫자인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둥인 것 같이 하나님의 집인 것 같이 잘 세워진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곱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가 디모델 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이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알게 한다. 거기서 그 기둥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의 진리와 기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집을 지어지고 그 안에서 기둥을 세우는 일곱 기둥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가 게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곱 기둥이 되어지는 것 일곱 기둥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촛대를 가지신 분 일곱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일곱 촛대여 그 교회가 바로 이 기둥인데 그 기둥이 될 수 있는 건 이기는 자만이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주님이 거기다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게시록 3장 8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잘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작은 것에도 충성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걸 늘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애하는 심령으로 섬긴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을 그 시험에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노력을 해서 시험의 때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에도 충성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데 작은 능력 하나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말씀을 충성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길 능력을 그들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목에 스멀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음료를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온 음식이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음식은 내 살이고 내 피라 하신 십자가의 복음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내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반석이 되시는 초석이 되는 예수 크리스도 위에 집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집으로 지어지고 보기에 일곱 기둥이 지어진 것 같이 크리스의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집안에 진설되어져 있는 짐승 진설되어 있는 포도주가 혼합된 포도주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음식은 먹어도 안 되고 보아도 안 된다는 것이 잠원 23장에 말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준비한 짐승은 바로 속죄재물로 드려지신 예수 크리스도에 살 뿐이고 또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되어진 자가 되지 않으면 집이 온전한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유념해서 선별해서 발걸음을 짓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자기의 여정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죠. 여정을 보내서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을 본따서 그들이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높은 곳에 성전들을 지었는데 그 성전들의 산당들이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짓고 거기에 와서 먹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셔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인들이 나가는데 여기는 여종이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종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은 날을 혼인예식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은 깨트려져 버려버리게 되어진다. 즉 우리 주 예스 크리스토로 말미암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첫 것과 동일한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야 됐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두 번째는 깎아진 돌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우서 3장 3절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돌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크리스토 십자가는 돌판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만들었냐 우리 심령에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크리스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주의 말씀 지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라와라 전도 말씀을 해서 교회로 불러드리는데 불러드려서 찾아가 보니 교회에 주는 음식은 혼합된 포도주더라. 하나님이 준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변질된 복음이더라. 하면 여러분 말 가차없이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양식은 십자가 복음 뿐이고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의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른다면 절대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풍성해 보이죠. 보기에 아주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걸 갖춘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이 지혜가 세팅을 잘 해놨어요. 집을 잘 짓고 일곱 기둥을 잘 세우고 아내의 음식을 잘 준비해놨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의 말씀을 보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돌아와서 내게 먹으라.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리로 돌아와서 내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으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하지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와서 말씀 먹이고 기도하게 부르짖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을 때 육체거수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게 하면 결국은 그들을 같이 죽이는 일밖에는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아오라. 지혜 없는 자들아 돌아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의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거기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자든 아무것도 없는 자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으면 내게 나와서 내게 듣고 내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단 하나의 값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찢기신 그 살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집을 지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말씀들 퍼다가 또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열심히 전달을 하세요. 그냥 읽으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퍼다 날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못 인식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달콤하게 스무스하게 목으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러나 큰일 난다는 거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는 거 짧은 생각에 좋아 보여서 그냥 퍼다가 날라다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 독을 먹이는 것이라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문서 9장의 말씀은 전부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아니 이때는 복음이 아직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율법과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냐 율법만 지키는 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정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에 순정해서 작은 것 하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늘 깨어서 십자가에 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말씀의 지혜로 내가 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힘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거에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니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이기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집을 채우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 내 생각에 지혜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지혜의 말씀이 지배를 해서 생각과 마음이 다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어대요. 고린두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마시는 자로서 함께 가는 자 이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가 하나님의 기둥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에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서 세워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위에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의 가난한 땅의 정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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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서 경고이 되어지면서 가난한 족석이 다 떠나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배를 받을 때에 거기에는 각종 보아가 가득한 예수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열매뿐이고 그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고 창수가 난 어떤 시험과 환란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지더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경애함으로 집을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지혜의 집은 율법으로 세워진 집 그리고 교회의 모양을 갖춰진 교회 그러나 그 안에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마셔야 될 음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 내 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 정말 반석위에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 먹고 다른 것에 길을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이 십자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느냐 이긴 자가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이겨야 세워지는 거예요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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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고 또 지면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비가 오면 무너지고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고 조금 문제만 생겨도 무너지고 자꾸 자꾸 무너지면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자 마시자 함께하자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그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라 배고픈 자도 먹으라 갑없이 먹고 갑없이 마시고 이 모든 것을 갑없이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만이 갑없이 먹을 수 있다 라는 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 예수 그리소 안에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진군해 나가면서 정복해 나가야죠 주님이 함께 하면서 정복하고 정복해서 다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온전히 정복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하나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지혜로 말미암아 지배되어지고 잘 지어져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지배 기둥이 되어지기를 예수에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집을 짓습니다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어느 터 위에 집을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으나 아버지 이 터가 믿음의 집인지 아니면 참으로 믿음의 집이라고 열심히 지는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은 집인지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투신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지혜로 명철로 집을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집이 지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해지고 모든 방들은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다 하셨사옵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명철로 경고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늘로 붙어주시는 지혜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온전히 맡겨져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마시기에 좋은 그러한 음료를 내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 세상과 혼합된 음료의 술입니다 이러한 것을 먹고 마시고자 그런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옵시고 귀를 기울이져도 않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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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택한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 말씀으로만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오직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을 먹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 명철로 견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때에 방절은 각종 포화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지워지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십령안에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소선한 샘물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트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노스다우니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 거룩한 집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